다시 다크 소울에 이 시절 시점 더 왔습니다. 어느 정도 데미지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승에서 파편. 그러고 보니까 지금 모여 놓은 일이 꽤 되겠네요. 일단 이 지역은 꽤 어려운 지역에 속하니 진행하는 데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필요한 곳을 가야 합니다. 뭔가 되게 큰 피넛 소리 듣는데. 도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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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떨어져볼까요? 다시 쪼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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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ther yet is the cathedral of the deep we seek the cathedral home of the grim aldrich we may go our separate ways now but we are both seekers of lords the next time we cross paths one may find the other in a time of need may the flames guide your way oh yes, Horace he's not very talkative 말이 없다기보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 같은데 이 쪽이 뭔가 특별히 숨겨놓은게 없나 뭐야 저기가 팔리는 성체인가 아래쪽은 늪체된 것 같고요 뭐하는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둘 다 가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래도 곧장 내려갈 수 있는 질이 있는데 이 쪽을 먼저 공략을 해봐야겠죠 이 쪽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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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한 마리만 끌어내 봅시다. 그럴줄 않았다 힂어 16 12 16 21 22 21 아무래 일단 여기로 오니까 쇠기서 파피를 넘치도록 줘요. 몇 개의 손을 꺼내려구요. 에이.. 다소.. x2 으흐흐흐흥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다소.. 정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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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의 지평이 어디 봅시다 2단의 지평이 3단의 지평이 4단의 지평이 잠깐만 저거 동무기인가? 격보다 강자처럼 보이는데 깜짝이야 나중에 영웅이 또 나타날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동거하는지 일단 공격을 저도 한번 따라 봐야겠네요.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